이 영상은 긴몬과 함께 합니다 아이고 놀랬어 놀랬어 이 영상은 긴몬과 함께 합니다 무서워하잖아 소녀야 무서운데 궁금해 꼬꼬 무서워 코코야 저 언니 동네 북이야 등치만 크지 저 실속도 없어 저 언니 저 하는 짓 봐라 코코야 재밌다 코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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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색닝과 비슷해 구부랑은 등치도 비슷하고 딱이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 모두가 교육 다 해주네? 네 공작에 대해서. 그래서 잠시 후에. 이만큼은 피곤한 공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걸로? 무섭지.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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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뽀뽀 잘 있어? 할게 긴모는 알바몬에서 만든 동네 재능마켓 어플이에요 긴모에는 문서 작성 및 일러스트 그리기와 같이 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재능이 있었어요 설정한 지역을 인증한 판매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재능을 살 수 있고 반대로 누구나 재능 판매자가 될 수 있어요 판매자 수수료도 없으며 저처럼 반려견 호텔링이나 산책 혹은 모닝콜과 같이 전문적이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든 긴모에 등록하셔서 재능 판매가 가능합니다 짠! 소녀행성 구독자분들을 위해 긴모와 함께 이벤트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세 분께 제가 직접 반려견 일러스트를 무료로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긴모 어플에서 소녀행성을 검색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긴모에서 이벤트를 준비해주셨습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시크릿 코드인 긴모 소녀행성을 입력하시면 1만명에게 GS 편의점 상품권 3,000원을 선물로 준다고 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